앞으로 오르지. 항상 메시지 보내. 안 보낼 거야? 아니, 무슨 메시지? 난 너의 비밀을 알고 있다. 그렇게 보내. 아니, 비밀을 알고 있다니. 빨리 보내. 이렇게. 보냈어. 여기 봐봐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유감스럽게도 제가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어때? 뭐, 마음에 들어? 어? 너 스스로 마음에 들어? 왜? 그딴 정신 상태로 누구 협박하겠다는 거야? 협박이라니. 아니, 차 안 고칠 거야? 고쳐야지. 아니, 그건 그런데. 그래서 지금 나보고 범죄를 저지르라는 거야? 이게 왜 범죄야? 그게 바로 범죄야. 왜 내 말이 틀렸냐? 뛰어봐도 달려봐도 벗어날 수 없는 빨간 버틴 이 운명 순하고 빛이 더 익힐 수 없는 빨간 버틴 이 운명 왜 나한테 온 거야 네 마음속 깊이 타오르는 네 감정 방파보도 모르며 저 목표로 숨이 마루 이 수술을 방치했잖아 그게 바로 범죄 알아? 뛰어가도 달려와도 벗어날 수 없는 빨간 버틴 이 운명 순하고 빛이 더 익힐 수 없는 빨간 버틴 이 운명 뛰어보고 태어보면 벗어날 수 있어 빨간 버틴 이 운명 변하고 다가야 웃 writer 누군 기체로 있어 빨간 버틴 이 운명 엠